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주에 왔고요. 차량은 2003년 3000km 탁 SGLF 오토 차량을 매입하러 왔어요. 이분께서는 사료 운반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좀 안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보이시죠? 이 포토로 운행을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냥 증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요.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차는 SGLF는 오토 차량이에요. 스티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카메라 블랙박스 보이시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3800km 운행을 하였고요. 신차 사시면 이런 사업품 같은 거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이쪽에 다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알루미늄 적재함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적재함으로 되어 있고요. 차는 아까 말하는 것은 3000km 대기 때문에 타이어나 이런 소호품도 교환 없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5일 날 상사 이전해서 등록증은 우리 사장님께 여기 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보내드리면 이전 등록증 보내드리면 보험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면서 제가 직접 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차 에어스 기준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차도 정말 좋네요.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거의 100%죠. 남아있고 여기 신차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거 매입을 했으니까 가져가서 세차 후 깨끗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소 드리겠고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